안녕하세요. 슈가에게 선물이 도착했어요. 우와, 이쁘다. 아, 이쁘다. 유튜버 친구인 뽕이 콩지. 뽕뽕 튜브 채널에서 보내주셨답니다. 와, 집사님의 몹시가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슈가의 슈타임 슈타임 지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앉아. 자, 이리 올라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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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